좋은 아침입니다. 문 목사의 1분 목상 오늘 예레미야 13장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. 오늘 23절 말씀은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책망입니다.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지요? 그래서 너는 안 돼. 너는 구제불능이야. 네가 인간이 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겠다. 같은 말 정말 마음 아프고 또 자존심도 상하는 말입니다.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.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?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할 수 있으리라.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겠느냐라는 말입니다. 표범이 스스로 그 몸의 반점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유다왕국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마치 그들의 DNA가 됐다는 겁니다. 마음 아픈 얘기죠. 이런 말을 들을 때 대체로 두 가지 반응이 나오기 마련입니다. 하나는 더 나빠지는 거죠. 그래 나는 안 돼. 나는 쓰레기야.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.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위약을 떨면서 스스로 더 망가지는 겁니다. 또 하나는 오기를 갖는 겁니다. 오기인데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오기를 갖는 거죠. 그래? 좋아. 내가 당신 말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겠어.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. 대중가요. 가사 한 절을 패러디 해본다면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완전히 순종하는 나 죄악 때문에, 교만 때문에 울지 않을래, 망하지 않을래 어떤 길로 나아가시겠어요? 이스라엘은 어떤 길로 갔을까요? 17절 말씀은 꽤 듣게 되었네요.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. 또 27절 말씀에는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진한 것을 보았노라. 화 있을 진저 예루살렘이요.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.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.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이스라엘은 더 나빠지는 길로 갔습니다. 그런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가 웁니다. 하나님도 탄식을 하시죠. 죄는 백성들이 짓고 울기는 하나님과 선지자가 웁니다.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.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 이 눈물 이 안타까움 이 간절함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죄를 거절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길로 사는 길로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